지금 날씨맞아 여기가 일로 오세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빨리 앉으세요 자 올라가세요 사람 수제생분 있죠 위에 바닥뿐이니까 조금 경상으로 높은 데로 가서 내려가는 게 재미있어요 높은 여자를 타고 내려가야 재미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너무 마이틴이니까 쭉 서 있는 거 예 예 예 다 올라왔어요 예 괜찮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 저기 있으면 여기 이쪽에 앉으세요 여보야 이리 와봐 지금 올라오신 분은 여기 오는 것도 참 지옥같을 거에요 여기가 맛있다 여기가 1 2 2 3 2 4 3